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에 해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드벤처 게임인 트레인베리2를 소외드리겠습니다 트레인베리2는 7월 20일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해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트레인베리2 게임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페이지의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하단 주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에서 무료 구매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해픽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 클릭합니다 왼쪽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트레인베리2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금주의 에핑몰 게임 트레인벨리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